아! 나, 난 알지. 돼지 위에서 발짝거리며 땀에 젖어두 개인 카드 쓰기입니다. 그걸 얘가 원래 잘해. 근데 정일이 형이 꼴짝할 것 같아요. 이러면 감정. 미안해요. 레디? 아허. 뭐였냐? 이건 뭐.. 잠깐만. 그냥 키고. 키고. 16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현은. 17번. 32번. 32번. 누워버린 내 안에 정창에 들어왔던 베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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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번? 네. 힌트. 19보다 업이고. 25보다 다운입니다. 22번. 베넘. 베넘. 22번. 베넘. 22번. 베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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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제. 보여주세요. 베넘. 어. 어? 천웅. 어? 천웅. WW. G U. C K K A S T. E N. 어. K R. 월요? eda. 다른 멤버들 분갈 wrestling 시키세요? 저거 다욻해놔도 쟤? 자. 다음 문제 하kaa. 다음 문제 해.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비발 Pris rebel. 불안! 베넘. 변경? 변경? new người. 오! 이 씨! 안 하네! 나 이거 안 하네! 어레웨이! 헬로 루키는 북카수택입니다! 여러분, 자켓 인쇄할 돈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1등이란 걸 한번 해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베드로랑스 외치면서 부효율이 떠올랐어. 그럼 내가 말하면서 아니야! 베드로랑스! 자, 다음 문제! 아, 야, 헬로! 현우! 두 번째잖아. 모마리자! 땡! 이정길! 나 혼자? 한 명 더! 원곡자, 원곡자! 나쁜 친구들인가? 사회로! 나 혼자 시스타! 감사합니다! 아, 자꾸만이 아니라 원곡자! 또 강한 친구들인가? 용감한 형제! 아, 용감한 형제! 아, 용감한 형제! 강한 친구들은 경호팀입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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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깁니다, 자 거짓말! 다음 문제 주세요! 하하하하! 정답! 하나! 둘! 셋! 나 이거 알았는데.. 다음 문제 추래요! 현우! 열두곡! 이만! 열세곡! 뭐야? 15개! 그렇게 많아? 그렇게 많아? 정답! 정답! 아니 가속 부분 30개! 왜 그렇게 숨겨놨어? 자 다음 문제! 야이씨! 현우! 네! T.A.R. 틀렸어! T.A.G. T.R.A.U.M. T.A.G. 안 되네! 오! 안 되네! G.A.G.T.R.A.U.M.E. 정답! 오케이! 문제입니다! 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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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알지! 돌멩이! 돌툰! 파이팅! 으하핫핳핳핳핰이나 릉 premi 히힛 네네! IRA Yes! 이야 anyugu! FOIZE 한 번은 돌둥이! 톡톡톡톡 Eaway 에눈 에으 riel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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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돌멩! 와... 돌멩이라고 생각하면 노래가 Boss 도약둔 도약둔 돌 덩이 폴드 돌덩이 이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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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규형이 진짜 불리해 귀가 망가졌거든 띠 규형은 귀도 망가졌고 뇌도 망가졌거든 한 자리에 안 되는 거 아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스팸튜브에서 주관하는 2022년 제1회 국가스텐 음악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는 영상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주시고 국가스텐 멤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기울이 정답! 진짜로? 이마이나가 아니야 아무튼 아 그럼 콘드가 들으셨어? 내가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니네 혀우! 혀우! 몽타주! 뭐야? 몽타주인데 이거? 이거 스크래치 어? 어? 스크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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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스크래치 제조 eighteen 여기에 스크래치 스크래치 스툴 Brock 스크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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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어 오이리프스 착각! 아 이거 압도적인데? 나 빵집인가? 티비 고장낸 소리 단추를 염민해 단추를 염민해 단추를 염민해 기본 표절을 틀어서 제목 제목 제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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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 표정 봤어? 어이구 지금 레트 제목 제목 선우 렛츠 이방인 일렉트로닌 이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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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누구시죠? 이방인이요 이름만 안해 이름만 안해 이름만 안해 이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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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 북카스찬의 이방인 북카스찬의 이방인 북카스찬의 이방인 북카스찬의 이방인 이방인 장기화와 얼굴이 이방인 아 난 노래를 불렀는데 뭔가 참치 하하하하 하하하하 뜨 드드드드드드드 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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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아 이종기 알레르기 정답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아 이종기 coulp 침쿨 땡 기범 저글링 뭐해 현웅 감염 정답 오케이 정답 오케이 미작진리 저 막힌 일꾼밤이 내게 닿고 있네 기범 플레이 정답 희미하게 비춰져오는 가면을 쓴 대답 아 왜 갑자기 고장 인한을 그 정도면 규형은 귀도 망가졌고 뇌도 망가졌다고 규형 아는 브랜드 농심 이런 것 밖에 없을텐데 로랜드 호스 함께 가요 함께 가요 부라부콩 둘이서 만나요 부라부콩 지방 뭔지 함께 가요 이마트 행복해요 이마트 정영진 어? 이런게 이마트 이마트가 이런 거 한 거 있어? 오늘은 규이의 손을 잡고 가르세요 인터파크 인터파크 재개야! 현우 인터파크 아 이 형이 그런지 많아 재개야 멜론 들을 수 있는 초록색 들을 수 있는 초록색이야? 정답! 이번 멜론 정답 멜론 인터파크 글랜저 정답 정교 기본 내가 먼저 가요? 현대 왜? 정답 현대 자동차 인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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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인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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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은 여기서 많이 하죠? 디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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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슨 안 질러? 아이 진짜 크게 얘기해 웬만한 집에 다 이 브랜드가 있어요 전교 삼성 전교 어? 전교 엘씨 전자 플레임을 말씀하십시오 디범 디범 삼성전자 전교 야 카지만 좋아 우리 정도의 포르쉐 매장도 많아 유하 언제나 발빠른 소식을 전해드리는 스팸튜브 뉴스입니다 고카스텐의 멤버 이정길은 지난 6월 개최된 스팸튜브 퀴즈 대회 개인전에 참가하여 최종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최종 4위에게 주어지는 특별 혜택인 영광의 개인카드 플렉스 사용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그는 짠돌이로 잘 알려져 있으며 멤버들에게 동네 슈퍼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없던 일로 무마하려던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그는 언제쯤 플렉스 사용권을 사용할지 계속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팸튜브 뉴스였습니다 유바 유바